두번째로 조만간 크게 대박나는 생일인 분들은 만약에 본인의 생일의 끝번호가 9, 1, 2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력, 음력을 묻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 날짜에 태어나면 조만간 대박날 수 있다 지금 삶이 조금 힘들다 그러더라도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삶이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번 영상 보시고 꼭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초보자 분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만세력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포스텔러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텔러 만세력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하기만 귀찮다 그렇다면 유튜브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을 클릭만 하면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영상을 폰으로 보신다 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pc로 본다 하더라도 다락 없기 때문에 일단 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스텔러를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 넣으시고 두 번째는 성별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알면 적어도 되지만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여기 보이시는 시간 모름 이것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실 때는 태어난 날짜를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은 생년월일 넣으시면 되는데 저도 임의로 1985년 5월 5일 남성분 양력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어난 지역을 검색하라고 나오는데 이 태어난 지역이 나온 것은 태어난 시간을 맞춰서 약간 생시가 보정이 되거든요. 야 여러분 정말 좋죠? 어쨌든 여기를 확인 눌리시면 하나 더 나옵니다. 확인하는 창을 또 확인을 누리시면 이런 식으로 만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연월일시가 나오고 왼쪽에는 천간지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다른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생일 바로 밑에 여기 있는 글자가 어떤 것이냐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조만간 큰 대박이라는 생일은 타고난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인데 즉 방금 말씀드린 이 글자에 갑이라든지 을이란 숫자가 들어가시는데 신약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신약이 뭐냐 사주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내리시면 오행이 목은 과다하다 화기운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오행이 과한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쭉쭉 내리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강 신약 지수가 나옵니다. 본인의 타고난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에 출생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중화 신강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이 구간에 속해 계신 감목과 을목인분들이 대박난다 싶겠습니다. 이것은 12운성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이요 이민년이고 내년이 개묘년 그리고 내후년이 갑진년입니다. 이 갑진년에 형궁풍수가 구운 즉 지운이 20년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지운이 바뀌는 시점에 신약하신 나무가 왕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갑목과 을목인분들이 구운은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화기운의 물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하신 갑목과 을목인분들은 이 식상의 기운이 다가오는 구운에 마침 이 왕기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이전에 말씀드렸던 8, 9, 1 생일인분들보다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재물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만간 크게 대박나는 생일인분들은 만약에 본인의 생일 끝번호가 9, 1, 2인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력, 음력을 묻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음력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양력이 2월 4일이잖아요.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기점으로 음력을 기반으로 양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양력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9, 1, 2인분들이 모두 다 대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8, 9, 1은요 내년 2023년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생일은 2024년부터 약 20년간 아주 큰 좋은 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번 기다리셨다가 많은 것을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대박나는 생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세력을 보셨나요? 보시면요.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적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분은 1985년 5월 5일 양력 남성분이지만 만세력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대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운이라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뜬구름 잡는 내 대운은 언제 들어오냐? 대운이 바뀐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본인의 대운이 언제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세번째 대박나는 분들은 계면연이나 갑집년 혹은 을사년 즉 형궁풍서가 파론에서 구운으로 넘어간 시점에 대운이 바뀌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1985년 이분은 대운이 10이잖아요. 1985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38세십니다. 맞죠? 이 대운이란 것이 10년 단위를 바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30에서 40으로 바뀌기 전인 이쪽 대운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운을 한번 손으로 클릭해 보시면 년운이라 그래서 이것을 왼쪽까지 쭉쭉 당겨보면 맨 끝자리에 바뀌는 것이 계면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계면연의 대운이 바뀌시거나 갑집년의 대운이 바뀌시거나 을사년의 대운이 바뀌시는 그런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주가 이 지운이 바뀌는 글자 파론은 어떤 것이 변화하는 시기지만 구운은 그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특히 계면연, 갑집년, 을사년의 대운이 바뀌시는데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대운이 바뀌시면 더욱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1988년 5월 5일생 양력 남성분이십니다. 쭉쭉쭉 내려 보시면 대운수가 1위 보이시죠 여러분 1위고 88년생이면 나이가 35세이기 때문에 30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맞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년운이라 그래서 또 왼쪽으로 쭉쭉 드래그 해보다 보면 맨 끝이 보입니다. 이분은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정미년으로서 2027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계면연, 갑집년, 을사년에 포함된 분이 아니고 정미년에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대박나는 생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운들에 포함되는 분들은 지금 삶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원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